그러면 일단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더리움 괜찮습니까?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저도 봤는데 일주일 동안 좋았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좋았잖아요,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좀 사실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반등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반등이 잘 나온 것 뿐이지 이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 이 반등이 이건 나왔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지금 이게 위에 차트 이더리움, 아래 차트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에서 만약에 샀으면 많이 먹겠죠. 많이 먹었겠죠, 지금 사람들이. 근데 저점에서 만약에 안 샀다? 그럼 여기서 다시 탄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그냥 지금 반등이 나온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원래 기존에 이 하락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하락 트렌드를 더 이탈을 했어요, 지금. 네. 최근에. 그러면 이거는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하방 압력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그냥 회기를 이제 막 조금 진입을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돌파가 나와줘야 이더리움이 다시 채널 안으로 회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하락 트렌드 안으로 회기가 됐구나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이더리움이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추세를 회복했구나. 이제 회복하고 이제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겠네는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보다 생각보다 이더리움이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회복폭이 커 보이는 것뿐이지. 그렇죠. 이게 정말 이더리움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트렌드 지금 이게 하단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하단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딱 냉정하게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가 되게 좋아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냥 뭐 스탑헌팅이다. 그냥 스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관점을 보고 이거는 그냥 헌팅이었고 가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는데 이건 너무. 낙관적인.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낙관적인 그런 뷰고.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갔다가 어차피 다시 여기 테스팅하고 올라갈 거고. 네. 뭐 올라가면은 다시 어차피 중단 테스트하고 다시 돌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자리는 일단은 올라갔다가 다시 테스팅할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사보는 거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홀딩을 해도 되겠다.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돌파해줘야 돼요. 이 트렌드에서 벗어나야죠 일단은. 하락 트렌드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네. 반등이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지금 하락 트렌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전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그냥 완전 뿜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상승.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 상당 돌파는 나와줘야 아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또 이제 상승사이클을 이어가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락 트렌드다 계속.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계속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과정에서의 비트코인 움직임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몇 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올해 변수가 너무 많았죠. 이게 특히나 어려운 게 뭐냐면은 되게 단기간에 이렇게 다 빼요. 그리고 이걸 단기간에 그냥 그대로 다 올려요. 그리고 다시 또 다 빼. 그리고 더 올려. 다시 다 올려. 이래버리면은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뷰로 보니까 이게 되게 그냥 어 그럼 그냥 박스권 아니야? 그럼 이 채널 매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겠지만 사실 이게 일봉이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있는 거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피말리는 거죠. 네. 하락을 이 과정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렸다 회복했다 내렸다 회복했다 내렸다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내리니까 그래서 지금 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그래서 전체적인 뷰를 봤을 때 일단은 돌파가 나와야 된다. 비트코인도 돌파가 나와야 되고 이더리움도 이 트렌드. 일단은 회기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회기하고 난 다음에 돌파가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이더리움이 이제 뭐 괜찮아졌다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나마 이제 좀 회기 관점에서 좀 더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차라리 지금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하락 트렌드 있잖아요. 네. 이거의 고점과 여때의 고점 그리고 이때의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 하락 트렌드 채널이 나오거든요. 이 하락 트렌드는 우선 벗어나줘야 돼요. 이렇게 벗어나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주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그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사실 그냥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게 막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 들어갈 때도 아니고 들어가 있으면. 뭐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단순히 단타를 친다 단기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맘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대응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단타의 매수 전략 단기 매수 전략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지금 이 방송 라이브 특성상 제가 정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주 3회를 막 해요. 그러면 제가 단기 전략 이런 거 단기적인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잡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제가 주에 한 번 나오는 거고 사실 뭐 공휴일이나 이런 거 겹치게 되면은 2, 3주에 한 번 2, 3주가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너프하게 밖에 말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냐 상승 트렌드냐 그런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중장기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트렌드가 어느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직 어떤 분위기구나.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댓글에 소니님이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이더 그래서 손절해야 할까요 하시는데 이더를 갑자기 왜 손절해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이시겠죠? 저는 아니요 뭐 손절을 어디서 샀는지도 일단 제가 모르는 거고 그분이. 제가 손절을 해라 말하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일단 그분의 평단도 있을 거고 왜 샀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분이 뭐 정말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로 들어갔으면 자기의 평단가보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10% 정도 손실 중이다? 손절하는 게 맞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내가 이더리움 들어간 투자 목적이 장기 투자다. 이러면은 뭐 그게 손절을 왜 해요? 더 계속 사야지. 장기 투자면. 어이쿠. 지금 제가 제 이더리움 수익률을 보고 왔는데 전 장기 투자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스스로 정해놔야 돼요. 나는 장기 투자자다. 나는 단기 투자자다. 이거를 분명히 스스로 알고 본인의 성향이. 근데 나는 장기 투자자인데 단기 손실 때문에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본인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선생님 지금 마이너스 20%를 하셨는데. 단기 투자자면은 이미 손실 범위를 충분히 다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아요. 단기 투자자면. 근데 난 단기 투자자다? 그럼 뭐 상관없죠. 또 다른 소니님은 마이너스 30%여서 손절을 하셨다고. 네. 단기 투자자면 손절해야죠. 손절 안 하면 어떡해요.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더리움에 많이 투자하셨다가 마이너스를 지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셨다고. 저도 저는 뭐 애초에 모든 코인을 단기로 들어가진 않아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그냥 여러분 저와 함께 존버하시죠. 일단은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올해 연말 당장은 올해 연말까지도 연말 정도에도 비트코인이 고점 또는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좀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정이 온다고 해도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 이더리움 조정이 또 막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진짜 딱 이제 본인의 딱 기준을 두고 정말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시점이지 않나.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살짝 올라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트 시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가 승재님의 뷰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트 먼저 가고 비트 간다는... 아니죠. 비트 먼저 가야죠. 비트 먼저 어느 정도 주요 저항 돌파하고 횡보해주면 그때 알트가 터지고 그때 알트가 터졌을 때 전체적으로 줄 맞추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줄 맞추기가 만약에 나중에 나오면 그때 이제 그거를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되게 다 비슷한 추세 이평선과의 비슷한 추세를 만들 때가 있으면은 그때 그냥 아무거나 골라잡아서 타도 수익률은 어차피 다 비슷하고 그 먼저 간 애들 좀 참고를 해서 아직 안 간 애들 먼저 이렇게 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 줄 맞추기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좀 아직은 좀 불확실성도 있고 좀 불안정한 흐름도 보이고 있고 해서 아직은 좀 딱히 알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그래도 그나마 알트 중에서 전망이 좋았던 솔라나 차트는 어떤지. 솔라나는 지금 이제 하락채널 아직까지도 하락채널권 안에 있고 얘도 어쨌거나 지금 이거 트렌드를 돌파해줘야 돼요. 하락 트렌드. 근데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낫죠. 추세의 그런 높이 수준이.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얘가 하락 트렌드로 볼 수도 있는데 디센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락 삼각형. 음. 네. 하락 삼각형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얘는. 하락 트렌드와 디센딩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어떤 거죠? 하락 트렌드는 그냥 이 하락 채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하락 트렌드가 보통 이렇게 급등 형태 있다가 하락 트렌드. 그러니까 하락 채널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지다가 돌파하는 경우는 이거 이제 불플래그라고 하죠. 네. 하락 깃발.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락 채널이 아니라 하락 삼각형으로 봐야 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못 오르고 있으니까 돌파를 너무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저 삼각형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 저 삼각형이면 불플래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하락 삼각형대로 만약에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얘는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더 깊게 주죠.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V자 반등 형태로 오르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16달러 정도.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 사실상. 네. 우리가 계속 보는. 이 116달러 이하로 만약에 일복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여기 이탈 안 하고 지금 돌파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116달러 이하로 일복 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일단 얘는 좀 추세를 보수적이게 봐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뭐 일단 좀 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래도 주가가 일복 2평선 위로 올라섰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지지 테스트. 네. 그러면은 일복 31선. 여기 이제 이탈 안 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4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0달러. 한 140달러 정도 지지선 잡고 만약에 이 140달러가 무너지면 일복 마감 기준으로 140달러 이하로 만약에 마감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다시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복 마감 기준으로 140달러 위로 이탈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딱 이 기준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라나가 사과폰 출시했을 때인가요? 에어드랍하고 하면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커폰? 2세대 폰인가요? 시커폰도 출시 공개하고 내년 중반부터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또 그 영향도 차차 있지 않을까? 먼 미래엔. 추세는 지금 제일 나은 건 맞으니까. 근데 뭐 어쨌거나 기준은 잡아놨잖아요. 140달러. 그거 보고 하면 되죠. 맞습니다.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를 자산 드리고 또 대선의 영향이 또 11월에는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제시해 주신 140달러. 솔라나는. 솔라나는 140달러. 네. 가시면 제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XRP인데요. 기도 2주 만에 보는 XRP.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어요. XRP가 보니까 저희가 9월 10일에 방송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랐네요. 올랐죠. 네. 비트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 같은데 XRP는 뭐 어쨌거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략 그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추가적인 방향성을 좀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렴하는 수렴하고 나서 끝단까지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곧 방향성을 좀 나타낼 것 같고 그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틀은 박스권 계속 주지. 일단은 수렴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어서 곧 방향성 나올 것 같다. 솔라나는 항상 깔끔해요. 반순해요. 아 솔라나네. 리플이요. 리플은 뭐 채널 하단에 있으면 DCA 하다가 상승 나오면 팔고 혹은 지금 오늘도 현재는 수렴 단계다.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될지 봐야 된다. 곧 단기적으로 방향성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하반기탈 되면 다시 DCA 하고 상반기탈 나오면은 다시 팔을 해야죠. 어쨌든 10월 7일을 기점으로 SEC와의 항소 여부가 어떻게 될지가 아무래도 단기간 어쨌든 차트가 패턴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이런 뭔가 호재 하나든 악재 하나든 나오면은 가격은 확확 변해버리기 때문에 아마 XRP는 단기적으로는 SEC와의 항소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스터킴님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이슈 있으면 차트 상관없이 올라감 하셨는데 그렇죠. 이슈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을 말씀 안 드린 게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요. 수렴한다는 거 자체가 변동폭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이때보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변동폭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방향성 나타낸다는 거니까 지켜봐야겠네요. 단기 방향성대로 매매하시면 되죠.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보시고 싶으신 차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현재 론제버티홍님이 LWA 한화로 차트 분석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LWA. LWA. 루미웨이브인데요. 이게 뭐죠? 이게 아 이거 맞나요? LWA. 한화 차트인가요? 네. 빗썸. 빗썸 맞죠?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거밖에 없거든요.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코인이 빗썸밖에 없나요? 원하는 빗썸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거만 봐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물려 있겠죠? 아마. 코인원도 있네요. 아 그래요? 아마 물려 있을 것 같아요. 어. 물려 있으실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차트가 계속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이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분석 부탁드린다 했는데. 분석할 게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락. 계속 그냥 하락 트렌드잖아요. 네. 이거 완전 그냥 망한 수준의 코인인데. 진짜 세게 말하면 그래요. 이거 그냥 상패 기다리는 코인인데. 차트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막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약간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적어도 얘가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 형태로라도. 파동을 돌리는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이거 홀더 분들이 보실 때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진짜 근데 뭐 그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물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디서 물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탑러스는 설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스탑러스는 설정해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게 이제 가격이 27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승진이 진짜. 아. 저는 지금 보다가. 왜요? 승진이 형 티야라는 댓글이 나왔는데. 승진이 형 티세요? 아니 왜. 저 티긴 한데. 아 티긴 한데. 저는 F여가지고 지금 시청자 입장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어? 추세 이거 저점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약간 희망고문인 거지. 그렇죠. 네. 희망고문이지. 저는 그런 말을 솔직히 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막 제가 이거 안 좋은데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시간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125일이거든요. 상장한 지는 엄청 오래되지 않은 코인인데. 그래도 125일이면은. 그냥 4개월 지난 코인이에요. 그럼 4개월 동안 그냥 주구장창 내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상장하고 나서. 네. 상장하고 나서 주구장창 계속 저점 깨고 내리는 코인이. 사실 정상적인 코인은 아니에요.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얘가 저점을 한 번 한 차례 형성했죠. 일단 여기 최근에.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저점을 한 번 더 높여주긴 했어요. 27원으로. 27.5원으로.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하방 트렌드에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나와줬으니. 27.5원은 절대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27.5원 이탈하면은 그냥. 탈출. 탈출해야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피트 태국에서는 루미웨이브가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태국에서는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됐고. 탈출 사유가 뭐 유동성이 부족하고 규제 리스크가 있고. 뭐 로드맵 불이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사실 방금 찾아본 거라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해외에서는 상장 폐지된 코인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승진님이 잡아주신 27원 기준으로 잡으시고. 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드웨일님께서 IQ라고 적어주신 게. IQ 들어봤는데. 네. 타트를 한번 보기 원하시는 거죠? 한번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 찾으셨나요? 네. 오. 얘는 좀 느낌이 다른데요? 반등이 잘 나왔네요. 네. 반등이 좀 잘 나왔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뭐 저점에서 산 건지. 아니면 뭐. 고점에서 산 건지. 아니면 뭐 물려있는 건지 장기적으로.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여러 얘기를 해주시죠. 저점에서 산 것과 물려있는 것과의 차이. 저점에서 사셨대요. 저점에서. 저점에서 사셨으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는 맞아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 물량 중에 30에서 50%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자리가 맞고. 나머지는 끌고 가보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만약에 얘의 지금 상승 시점 자체가 뭐 이런 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자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충분히 그냥 장기적으로 홀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평선이 아직은 정배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다가 이제 막 깨진 거예요. 이제 막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자리가 맞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데. 이 끌고 갔을 때 이제 다시. 다시 이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얘가 일단은 뭐 오르겠죠. 뭐 일단 오르는 거 그냥 다 지켜보고. 다 지켜보다가. 이 평선이 일단은 31선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갔을 때 얘가 정배열이 되고. 정배열이 됐을 때 주가가 한 번 이렇게. 테스팅 왔을 때. 그때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원래 대응법. 일반적인 대응법이니까. 평단이 8이라고 하십니다. 8원 지금 8.54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막.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완전 낮지는 않거든요. 평단이 막 엄청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어서. 그 정도라면은 저는 저 같으면은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 일부 비중은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좀 홀딩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도. 2평선으로 안착을 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 이때 다시 좀 사고 끌고 가는 방향. 그러면은 다음 타겟은 제가 봤을 땐 이쯤 될 거예요. 이쯤이. 대형 12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12원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눌림이 왔을 때. 2평선 지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를 들어가서 12원까지 끌고 가는. 그렇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캄하고 스택스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캄을 한번 먼저 봐주시면 좋겠고. 버티 형님. 승재형 오늘 배고파서 화나신 거냐고. 점심 뭐 드실 거냐고. 아캄이. 아캄. 그게 티커가 뭐죠? RKM이요. 파이낸스. 아캄을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나요? 전에 한번 봤었어요. 전에도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표시가 된 구간으로. 그러면은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받을 자리에서 지지가 일단 나왔고. 반등이 지금 성공. 그럼 된 거니까.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얘가 하락 트렌드에서 좀 벗어났어요. 움직임 일단은. 네. 대략적으로. 일단은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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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고점 낮춰졌는데. 얘가 거래량 터치면서.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지금 고점을 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비트코인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비트코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점이. 직전 고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이런 장띠양봉으로 돌파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파동을 돌리는지 주시할 만하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음 관문은 얘가 반등 나온 거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눌렸을 때 2평선 지지를 받냐예요. 받으면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매수 타점은 얘가 적어도 내려왔을 때 더 오르거나 해도 일단 내려왔을 때 2평선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막 지금 막 추경 매수로 따라잡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택스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택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KBW 때 스택스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파트 말고도 코인 관련된 아니면 프로젝트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은 업로드 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택스. 네. 예전 봤나 보네요. 스택스. 시청자분들은 계속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걸 물어보실 테니까. 스택스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코인들 방금 봤던 코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추세가 31선이 벌써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 그 과정에서 살짝 딛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가 저점에서 샀다 이러면은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은 홀딩해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하락 트렌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 하락 트렌드에서 지금은 이제 파동이 옆으로 밀고 있는 거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전환 된 건 아니에요. 상승 전환 된 건 아니고 하락 트렌드에 있던 추세를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락 기울기를 완화해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서고 디뎠을 때 이런 때가 이제 매수 탓죠.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지금은 일단은 좀 더 기다려야죠.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알트코인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런 타이밍들이요. 하락 추세. 첫 번째 하락 추세는 계속 그냥 기다리고. 파동이 옆으로 밀을 때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서 하락 기울기를 완화하는 작업을 할 때 일단은 주시를 좀 하고. 얘가 완화하고 나서 이제 파동을 상방으로 돌릴 때. 이때 상방으로 돌리고 나서 눌림이 왔을 때. 아마 이런 시점이 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트코인 분석도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그냥 알트코인들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스택스 관련 인터뷰를 저희 대표님이 하셨거든요. 저희 대표님 팬분들도 좀 많으신데 최창한 대표님이 하셔서 제가 영상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스택스는 계속해서 스마트 계양 활독이 최고치고 나카모토 업그레이드 기대감이 오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홀딩하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봐달라고 요청하시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히 알트가 오르니까 많아지네요. 네.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온도 파이낸스 뭐 아스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온도는 거의 너무 자주 봤는데 아스타? 아스타? 알트가 오른 건가요? 하셨는데 아직 알트가 그런 안 좋은 장을 벗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일주일 반짝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상승폭이 훨씬 좋긴 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하지만 그게 너무 많이 빠진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직 뭐 그렇게 회복이 됐다. 전환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스타 차트가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스타도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에 있다가 그죠? 저점 여기 찍었어요. 네. 찍고 저점을 살짝씩 깨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파동이 지금 옆으로 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라운드 형태로 상방으로 돌려갈 때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인 거고 지금은 아직은 아스타도 주신을 해야 될 때는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주신을 해야 될 때는 맞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상방으로 트는지 틀면은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조금 해봐도 되는 시기인 거고 만약에 근데 얘가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빠져버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사실 5대5의 기로인 거기 때문에 얘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 틀 깨고 횡보하면서 이제 상방으로 틀 거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밑으로 털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스타도 마찬가지고 아스타와 비슷한 모든 추세들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추세가 다 비슷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은 하락 기울기를 완화하고 이거를 이제 하락 트렌드를 깨서 상방으로 돌리냐 마냐 하는 딱 그 시점에 놓여 있어서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는 절대로 저점을 잡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알트는? 알트는 저는 최저점을 절대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잡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점 잡기는 저도 너무 어려운 그거라서 웬만하면은 안정적일 때 잡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일 때 잡으면 진짜 내가 여기 이 저점에서 못 잡아도 이런 자리에서 잡아도 솔직히 진짜 충분해요. 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알트가 원래는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다. 큰일이다였는데 지금 어쨌든 파동이 옆으로 밀린다라고 바람이 진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시장도 뭔가 살짝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추워지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니죠. 추워지면 오른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알고랜드만 한 번 마지막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랜드? 알고랜드가 뭐죠? 그리고 알고랜드가 ALG인가요? 그거지 않을까요? ALGO지 않을까요? ALGO 맞고요. 그리고 중국 따거 섭외 인터뷰 저희가 요청은 메일은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대로 업데이트가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알고랜드도 마찬가지. 파동이 옆으로 밀리고 있나요? 옆으로 밀려고 하고는 있죠. 아직 얘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밀려고는 하고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 차트 화면 한 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밀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은 좀 불안해요. 아직은 좀 불안한 게 아직 이 2평선 있잖아요.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밀어줘야 되는데 얘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하니까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ALT코인의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고점 정도 가면은 ALT코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을 돌리고 회복을 해나가는 시기. 그 시점의 추세를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좀 ALT코인들의 시장이 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 2분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여기서 얘가 파동을 돌려가지고 상승으로 전환하려면은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이거를 그냥 수직으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락 파동을 전환하려면은 얘가, 얘가 여기 한 번 터치해줘야 되고요. 이때 있잖아요. 이때 매물 때 하단을 한 번 터치해줘야 되고요. 터치하고 나면은 얘는 한 번 더 빠져줘야 돼요. 빠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작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매집을 들어가고 해야 될 때는 이런 때예요. 아니면 이런 때. 그러면 그 시기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막 일주일, 이주내가 아니에요. 네. 그거 알고 좀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 주도 사실 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이상하게 화요일 방송이 자꾸 이렇게 그러네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조금만 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청하신 분들이 요청하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저희 시청자분들의 요청을 눈으로 봤는데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폴리곤 한 번 봐주세요 하셨는데 폴리곤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티커가 뭘까요? 한번 열심히 찾아볼까요? 매틱 아닌가요? 바뀌었나? 아니요. 아시는 거면 해주세요. 폴리곤 에코시스템 P-O-L입니다. P-O-L P-O-L 이런가? P-O-L 테더 US 이거 맞아요? 패트도 있기는 한데요. 맞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매틱이 맞거든요. 매틱이 맞는데 이게 이름 바꾸면 최근에 이름을 바꾸면서 차트도 초기화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네요. 폴리곤 리브랜딩 지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매틱이 바뀐 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걸로 봐야 되는 이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이낸스 US 초기화된 게 맞대요. 바뀌었대요. 마이그레이션으로 9월 4일부터 명칭이 바뀌었네요. 네. 이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폴리곤도 그렇고 좀 폴리곤도 제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종목 중에 하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과하게 밀려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상승장에 이런 게 너무 예측이 안 되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거를 안 깨는 게 맞았거든요. 네. 이때의 저점 그러니까 0.48달러 48.4달러 여기는 안 깨고 여기서 이제 파동을 이렇게 돌려나가는 게 적어도 맞았는데 아무리 조정이 깊게 와도 근데 얘가 이거를 깨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밀리지라는 생각이 좀 커요. 네. 얘는 그래서 지금 그냥 딱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얘는 방금 그 봤던 뭐 알고랜드 아스타 얘네들보다 더 안 좋아요. 걔네들은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지금 시점에 근데 얘는 아직까지도 31선 저항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좀 얘는 아직은 좀 건드리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는 좀 주시할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내뒀다가 적어도 얘도 옆으로 파동을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옆으로 파동을 밀어준다는 느낌은 아직 아니거든요. 얘는 얘는 아직도 그냥 계속 하방 압력이거든요. 이렇게 얘도 적어도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옆으로 좀 밀어줘야 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그래도 좀 이렇게 반등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얘는 아직 그냥 계속 하락 추세예요. 아까 봤던 아스타나 이런 애들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이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네요. 플리고는 좀 아직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크코인 한번 봐주시죠. 아크 아크 혹시 지치셨나요? 홍진경 짤이 생각이 나는데 아크 바이낸스 이거 맞죠? 지금 짤 찾느라고 아크 네 뭐 이거 이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치셨나요? 아니요 아니신 것 맞죠? 재밌어요. 아크도 지금 아직 아크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얘는 보시면은 얘는 하락 트렌드였다가 지금 되게 급등 형태로 지금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지지를 받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평선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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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냥 30, 60, 90, 2에 이평선 세팅해놓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이렇게 받아준다? 그러면은 얘가 급등하고 나서 너무 빼가지고 움직임이 좀 괴랄해서 웬만하면 저는 좀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그래도 나는 무조건 건드려야겠다 하면은 여기에서 지지 만약에 받으면 얘는 얘는 이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거라도 노리고 싶다? 그럼 뭐 해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계속 꾸준히 조금 매물대를 한 단계 높여줘가지고 행보를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운 대응이 되는 종목이라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가격으로 한 0.34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 받으면 아마 기술적 반등이 일단 또 나올 거예요. 바로 단시간 내에 바로 좀 나올 거라서 그거 노릴 거면은 해봐도 되는데 내가 얘를 뭔가 좀 스윙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좀 하다가 지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바로 빼버리는 거는 얘가 이렇게 하다가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지금 이 움직임은.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움직임이에요. 이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웬만하면 다른 거 쳐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다면 다시 아트장이 괜찮아져서 다른 걸 어떤 걸 쳐다보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실 때까지 약간 아트코인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래서 좀 더 확실히 근데 시장 상황이 좀 변하니까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요청해주시는 것도 많아서 뭐 저는 재밌네요. 네. 이렇게 선선한 바람 불어오고 10월 되고 11월 대선 끝나고 하면은 오를 테니까 저희 함께 파이팅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이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공휴일이고 하면 방송이 없긴 하지만 매니지먼트의 리포트는 계속 발간이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 네이버에서 구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첫 달은 무료니까 한번 구독을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네. 요새 송반꿀이라는 별명이 생기시긴 했는데 여러분 저희의 방송 잘 모시고 투자 성투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